아 25Hz 갑니다. 25Hz로 1대에 갑니다. 와 화면 진짜 대덕을 해서 빡세여. 지금도 화면 렉 걸려? 134로예요. 알았어 알았어. 와 렉 존나 걸린다 근데 이거. 게임 가능하겠나 이거? 삼선. 반삼선? 야 눈 아프다. 와 미쳤다. 황달 화면에는 부드러워 보이지? 아 이거 캐머랑 보여주고 싶은데. 캐머랑 보여줄까 나중에 이거? 야 눈 아프다. 와 잠깐만. 야 눈 아파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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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렉 걸리면 끌기를 모아야지. 맞아. 와 이거 따라왔는데. 수고. 아. 시골해. 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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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쳤어. 진짜 렉 심해. 너무. 너무 심해. 너무 심해. 너무 심해. 게임 불가해. 와. 화면에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. 나 exclude. 와. 분еб이 수 corridor. 으윽. 와. cerre- 야 이거.. 야 이거 안 된다 이거.. 못하겠다 이게.. 못하겠다고요? 와 눈 아프다. 35도요. 와.. 근데 30 이상은 저금만 하면 돼요. 이게 좀 크게 봐야 돼요 형들이 하면은. 약간 작아 보여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래야 한 번 봐봐 진짜로. 아 미쳤다 이거. 와 야 형들 진짜 형들도 20.. 25힐을 출력해 봐. 진짜 이 감으로 카트야 돼. 아.. 아 알잖아. 어.. 쫌 나쁘다. 와 근데 몸싸움 안 날라간다 야 씹으래 이거 몸싸움 안 날라가게 문제가 아니야 외부로 툭 쳤는데 안 날라가 컨트롤이 힘들어 컨트롤이 힘들어 후토기가 안 된다 후토기가 안 된다 후토기가 안 된다 내가 봤을때 차 형도 좋은거 타야 될 것 같아 차 제가 따봅시다 같이 좋은거 같이 좋은거 내가 원하는 차 타게 해줘야 돼 저는 같은 백기사 일단 지쳤으니까 다시 미센 이제 계속 실수로 나와 이게 너무 걸리니까 어려운 맵에 나오는 문답이다 야 이 오히려 광장같은거 나오면 중도가 아니야 뭐야 와 이거 광장처럼 나오네 제가 아예 라인은 모르기 때문에 야 라인 싫어 야 우아 우아 제가 딱 뭐냐면 이게 컴퓨터 진짜 안좋은 진짜 안좋은 컴퓨터 있지 얘들아 제가 그래픽카드 이거 GtiX 6100으로 게임하는 게임하는 게임 저게 우아 됐다 아 불꽝 Walk 너는 공감하면 안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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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걸 노래해야지 아 여기 빠져서 이겼다 이런던 오케 아 힘들다 이번엔 아예 풀캠으로 해줄게 이걸로 보여? 형들? 지금 이렇다니까 진짜 진짜 토너 그냥 눈 아프다니까 진짜 이게 엄청 날아가는데 내가? 와 와 멈춰 이게 근데 캠에 봤을 때는 좀 더 안심해 보일 수가 있는데 너무 심해 아 아 아 내가 막네 아 아 아 야 씨 와 노답이다 누가 이렇게 딱 찍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딱 봐도 끊겨보여요 와 눈 아파 와 터너할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안 밀린다 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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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막은 탈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어차피 제가 천막을 못 타니까. 천막 못 타? 주민도 못한다 했잖아요. 아 확인. 호룩을 한번 타봐야지. 안전방을. 탔다. 이게 빠. 2대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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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빡세네. 이렇게 해서 갔다는 자체가 대단한거야. 이 옵션은 못하겠다. 눈이 너무 아파 진짜. 아 진짜 눈만 아파도 할만하긴 한데. 3대2. 2대2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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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przed1. 1대3. 3 morte. 4 bef. 7alar. 218. 238. 129. 128. 142. 화가루텨 Im. 진작 아.. 못하겠다.. 아 안되겠다 이거.. 못하겠다 진짜.. 아.. 못해먹겠어 이거.. 겁나 아파.. 와.. 겁나 아파.. 와.. 손 막맞은 느낌이야.. 진짜.. 하하하하